한국국토정보공사 여성 정치인이고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고 이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고 주부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이렇게 주부로 살다가 나중에 정치인이 된 경우인데 주부로 살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승승장구했고 오래전에 하원의장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80이 넘었는데도 하원의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이태릭의 정치인이죠 이 사람은 과연 정말로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적인 입장에 서있나라고 생각할 때 의심이 많이 가는 사람인데 하원의장으로서 대만에 가감하게 가는 프리드문 같은 유대자본 유대금융 이런 관점 자본주의에 대한 확신에 차있는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을 정도로 미국적 가치에 대한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문제까지 색안경을 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개인으로도 존재하지만 그 사람의 직, 커패스틱 직위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미국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대만에 가감하게 건너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것이 공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적이지만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직위를 입었을 때 사적인 개인을 가리게 되죠 펠로시가 현재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으로서는 유대기독교적인 관점에 입각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반 트럼프 입장은 왜 공화당 친 트럼프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싸웠나 미국의 10명에 가까운 국방부 장관이 모두 트럼프를 배격하려고 했냐 그것은 트럼프의 급진주의에 대한 반론이었죠 트럼프의 근본주의적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Unalienable right라는 이 천부 인권이 사실은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본 거죠 실제로 저희는 트럼프나 트럼프와 함께 했던 펜스, 폼페이오 등등의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잘못 가 있는 미국의 유대기독교적 정치 환경 정치 전통을 좀 복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의견은 공화당 매파라고도 하고 Establishment 공화당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볼 때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이렇게만 봐버리면 사실 미국이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네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공화당 내에 있는 친트럼프 공화당 내에 있는 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돈을 기본으로 보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 이 세력은 중국 공산당에 투자를 하면서 1970년대 이래 중국 공산당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이 세력 특히 언론,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금융 자본 세력 풀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트럼프, 반 트럼프 공화당과 상당히 세속화된 민주당이 세속화됐지만 그래도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돈을 힘의 원천으로 보는 세속적인 힘 이들이 트럼프를 제거하는 부정선거까지도 용인하고 중국 공산당과 민주당과 금융 자본 세력 공화당 내에 있는 반 트럼프 세력까지 모두 심지어 탄핵이든 부정선거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숨을 고르고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트럼프 자신이 선택했죠 트럼프가 바이드를 향해서 너 정말 정당하게 당선된 건 맞냐?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폭력적이거나 상당히 도발적인 프로바크티브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또 미국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많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천부 인권을 수호하고 그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고 하는 관점 그런 관점이 꼰대로 보이고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십니까? 이런 관점이 우서 보이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힘이고요 그것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 세력이 지금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탄핵 이후에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윤석열 외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펠로시나 공화당을 무시할 수가 없죠 미국 의회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기독교적인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 의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율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위기 앞에서 돈을 가진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세력이나 돈을 가진 세력이나 두렵죠 이 양자를 다 조율하면서 줄탈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자유와 인권과 가족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 가치세계입니다 이 가치세계를 다 던져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문제는 없어요 이런 대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은 인물인가 대통령께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남다르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천부인권의 세계, 이 가치세계의 정점에 있는 선거제도를 지키는 것이죠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있는 이재명을 정확하게 꺾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두 가지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의 중국, 원 차이나 팔러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 정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을 부인하면 너무나 급진적으로 세계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 모드로 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점진적으로 일대일로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미국이 유도하는 것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에 탈을 쓰고 있지만 치포라는 것은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공급망 형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맹으로 사실은 안보 동맹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치포는 커드의 완성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미국, 대만, 한국 사실은 이 6개의 나라가 전 세계의 나토보다 더 중요한 묘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라크, 이란 이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세계의 큰 자유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들의 대항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여기에 자유롭고 열린 Free and Open 인도-Pacific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이 코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문재인 포함한 한국 좌익 정권의 무시무시한 실정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를 그려서 보여드렸어요 아직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자유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돈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아니라 Judeo Christianity, 유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 종교와 신앙과 언론과 백오프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이 정립을 했던 자유들의 세계 이 유대 기독교적인 세계, 이 세계를 수호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넨시 펠로시처럼 트럼프에 대항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던 펠로시조차도 대만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나라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해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이 키워드가 되는 문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더 세큘라, 이 세속이 세계의 진정한 통치세계로 보이지만 그것은 홀리스피릿,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대한 섭리적인 창조주의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세큘라가 하나님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망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이런 세계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의 세계, 기독교적인 세계, 기독교적인 구원감과 예수를 배격한 돈이 주인이 되는 세계화가 부딪히는 말하자면 세계 유대자본, 유대적 세큘라, 기독교를 배격한 보편 이라고 해서 표방하는 말하자면 싱크탱크로는 삼극위원회적인 프리메이션적인 그런 비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세계를 리셋하려고 하는 이들의 비전과 2000년 이상 승리를 구가해온 예수 그리스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시대다 이런 제 관점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많겠지만 이 관점을 통해서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이 천부인권의 세계, 유대기독교적인 세계의 가장 핵심 키워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키워드인 자유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 이 세계를 지키는 것이 역시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유선거를 지키지 못하면 시장 경제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제 얘기가 틀리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카드는 부정선거 수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온갖 가짜 투표지들이 다 정상이라고 말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규명을 했어요 부정선거 디지털로 했는데 들키자마자 일주일 동안 급조하느라고 아주 황당한 투표지가 들어갔고 실제로 그런 투표지로 찍은 사람은 없다 2년 이상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해왔고 해커의 지문, 책을 통해서도 다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최초로 디지털 개리맨드링 가스를 제기하고 배축입 투표지를 재현하고 명명했고 4.15 부정선거를 탐사해서 대기록을 남겼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중앙선거에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라고 원님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제 법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의 시대가 왔습니다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어요 만약 은 대통령이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은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총선 이전에 이미 어려운 일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치 세계입니다 지혜롭게 이 난국을 타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핵심 질문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통치하는가?입니다 돈이, 금융이, 자본이, 식량이, 언론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존재할 만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돈도 근력도 없어도 참 소중하다 사랑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억압받고 핍박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줄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코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이 더 맑아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부정선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준석, 하태경, 정규재 등등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순진해서 잘못을 범하는 분도 있지만 공산주의 영향권에 있는 하태경 또는 이준석 스캔들은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간 늙은이 같은 정치인 가짜 청년 이준석 이런 사람들 말고 정규재 이런 소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를 표방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돈이 지배하는 세계 토머스 프리드먼이 갖고 있었던 이 낙관적인 전망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프리드먼처럼 되던가요? 프리드먼 분명히 세계화 3.0 시대에 인터넷과 디지털이 세상을 더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인적으로 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서 보면 안 그렇게 됐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돈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정신을 더 맑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맞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VN 뉴스는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